네 안녕하세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해볼게임 힘내세요님의 댓글입니다 IC 시원봉 그러니까 아이작 해줘요 형 제발 무슨 뭐 드립을 친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재밌지가 않았습니다 노잼 노잼 아이작은 워낙에 또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 이 유명한 게임을 저는 한 번도 안해봤어요 자 하지만 뭐 한 번 죽으면 끝난다는 거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직접 해보지 않았다는 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이네요 캐릭터를 고르는 것 같은데 다른 캐릭터는 일단 다 잠겨있어요 네 다 잠겨있고 그럼 아이작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난이도 설정이 있네 노말 또는 하드인데 노말 해야죠 여러분 하드 하잖아요? 어 그것도 첫판인데 여러분 게임 진행 안 될 수 있다는 거 큰일나버렸죠? 큰일나버렸죠? 어어어 빨리 갑시다 근데 이번엔 아이템도 없어 근데 물론 체력은 많죠 펫도 있고 이번에도 신컨을 보여드리기... 아 말하자마자 신컨이 그냥 끝나버렸죠? 토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점프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짜증난다 근데 초반보스에서 벌써 제가 이렇게 죽으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실망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신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일방적인 딜교환 하고 있어요 어 딜교환 너무 좋았고 떨어진다 피하고 오우 오우 공중에 떠있는 공격은 약간 애매해 저거 판정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니까 오오오 오오오 그만요 아니 그만 뛰어 토끼야? 어휴 핫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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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맞으면 안돼 더이상 더이상 안됐다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일단 첫번째 버스 너무 쉽게 깨냈습니다 오 또있네 오우 좋아요 펫이 두마리야 뭐야 무슨 날파리도 하나 따라다니는데 양호하구요 뭐야 오우 최대체력이 오르네 오우 체력 겁나 찼어 양호 어때 여기서 상자를 아 열쇠 있어야 돼? 열쇠가 없어버리나 폭탄 두개 다 썼는데 뭐야 이거 테스트온이 왜였어 아아 아음 약간 닮았다 어 얘는 뭐야 지렁이 두마리야? 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근데 멍청한데 뭔데 이렇게 쉬워? 이렇게 쉽게 이겨도 돼요? 아니 뭔데 뭐야 내가 이거 야 할 말이 없네 너무 너무 무기력한데 뭐야 끝이야? 뭐야 이게 뭐야 와 와 뭐야 얘네를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거야? 젠장 일로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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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부하가 두마리나 있어 그렇죠 뭐 더 있어? 아 젠장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니네 어우 쫄병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네요 야 뭘 뱉어내네 날파리를 뱉어내는구나 이거 일로와 안 돼 턱 타리다 어우 따라다니면서 터지냐 뭐야 언제까지 쫓아와 이걸 어이 젠장 똥 밟았어 진짜로 일로와 다 잡았다 어어 더 있어? 아니 야 뭐야 뭐 알 수 없는 애들이나 오오 오오오 그만하세요 아 이거 열면은 때릴 수 있는 거야? 안 열면 못 때려? 오케이 됐어요 헛 됐다 이건 뭐죠? 모르겠다 이따 뭐 보스에서 한번 써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젠장 아아아아 저 위에 것들부터 잡아 귀찮은 놈들 오 내 공격이 굵어졌네 이게 아이고 이 와중에 맞아버리기 아이젠장 난이도 갑자기 올랐어 이거 왜이래 어어 이런 난이도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 못 피한다고 어어 이거 젠장 하지마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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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됐다 오우 체력회복 많이 하네요 앗 젠장 오우 킬어 오케이 오케이 열쇠가 없어서 못 여네 또 이거 아 이거 폭탄으로 열수 있나 혹시? 이거 폭탄으로 열수 있나 혹시? 아아 열쇠 없어서 못 여네 없네 어 아니네 어 내 팀인가? 뭐야 뭐야 이거 99봉? 와 폭탄이 99개가 됐네 아까 쓴게 아깝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폭탄이 정말 많아요 네 폭탄 부자 됐네요 제가 또 소개팅 나가도 폭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슬퍼지냐 아 음 음 자 99봉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 폭탄을 이렇게 또 적재적소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이래서 제가 또 소개팅 폭탄이 되는 거 어? 뭔 소리야 이거 하아! 또 맞았어? 아 젠장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빨라? 빠르다 어이구 어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 짜증나 기분나빠 기분 나빠 하지 반기를 낄고 있네 뭔가 나 자신과 싸우는 거 같애 됐다 넌 뭐냐 오오오오 어어어 뭐야 뭐야 저 저 저 구석에 뭐야 저거 어 뭐야 이거 뭐죠 터뜨려야되나 없애 그렇죠 좋았죠 나쁘지 않았죠 이거 일단 터뜨리고 이걸로 폭탄으로 딜을 해 자 폭탄맨이죠 폭탄맨 아 이거 몸박으려면 안되는데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쉬운데 아 안쉽다 아 죄송해요 말실수했어 아 됐다 이거 깼다 아 저걸 밀쳐내네 그냥 터졌어 넌 죽었어 내가 폭탄성이다 그렇죠 어 다이너마이트 훈이죠 다이너마이트 훈 나쁘지 않다 와 여러분들 4탄까지 왔어요 제가 처음하는데 여기까지 올거라 여러분들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엠비 너 이름이 엠비야 잡아줄게 폭탄성이다 내가 어어어 어휴 야 나눠질줄 몰라 뭐야 아 폭탄을 좋아하는 앤가 눈물로만 잡아야돼 소름돋네 아 아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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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눠지는 애구나 그럼 폭탄이나 먹어 어 눈물받아 눈물받아 좋다 괜찮다 양호하죠 양호 클리어 주는게 없다 난 쟤랑 왜 싸운거냐 근데 어 또 떴어 이거 능력이 뭐냐 얘는 공격을 안해 아 눈물에 안죽는거 같기도 하고 뭐지 어 눈물에 안죽어 폭탄으로 제가 또 어우 폭탄이 많아가지고 어 뭐야 어 뭐야 그냥 체력이 높아 죽어 어 뭐야 왜 안죽어 뭐야 어 이걸 이걸 버티고 있네 어 소름이 고 말도안되는 아 이러고 도망쳐야되는거야 아 문을 부숴서 도망을 치네 이건 상성도 못했어요 어 공격하려다가 문에 놓은건데 문이 부서지는구나 어휴 세트가 뭔지 다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됐다 똥 야 똥도 있어 아잇 징그럽게생기고 더럽기도 하고 진짜 아휴 종합 세트여 이거 컷! opinion 뭐야 야 왜왜왜왜왜사라나 저거 아니 야 똥 일루와 뭐야 어어어어 뭐야 더 커졌어 더 징그러워졌네 와 데미지 지려버렸죠 이거? 폭탄이 진짜 지린다 데미지가 어 이불이 입구 막고 때리고 제발 어어 마사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바인딩 오브 아이작 리버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첫번째는 정말 무기력하게 죽었고 두번째는 꽤나 많이 갔는데 네 쌈싸먹혀서 죽었네요 여러분들 아이작 좀 더 보고 싶으시거나 제가 뭐 클리어까지 하는거 보고 싶으시다면 또 워낙 네 또 써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대신 게임해주는 남자 대게남의 테스터 훈이었구요 어 다음 게임은 또 여러분들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댓글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거나 재밌어 보이는 게임 제가 또 선정을 해서 다음 게임으로 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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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verall 알醉 친구랑 을 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